안녕하세요. 저는 망근 스튜디오의 대표 강태영이라고 합니다. 우선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자면요. 청년,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.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페라 사랑의 묘한에 나오는 듀엣곡입니다. 첫 번째로 불러드릴 곡은 볼류디레 라는 곡인데요. 네모리노라는 시골총각이 있습니다. 그 시골총각이 둘까마라라는 사기꾼 약장수에게 사기를 당해서 약을 사게 되는 곡입니다.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꽌또 아모레라는 곡입니다. 사기꾼 약장수 둘까마라가 여주인공 아디나에게도 약을 팔려고 하는데요. 이때 아디나는 자신의 매력으로도 충분히 네모리노를 꼬실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엔 약을 사지 않겠다는 내용의 곡입니다. 그럼 한번 감상해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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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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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세계였습니다.